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가 올해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지속 실시합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시민들이 우리집 수돗물 수질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과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는 수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탁도, 잔류염소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세균 7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 원인 조사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현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제외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